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나이 들수록 인간적인 매력이 넘쳐나도 모자랄 판에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할 때마다 정이 뚝뚝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행해서 살아온 연륜이 느껴져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하는 짓이 불쾌함만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분들이 또 나이 따지기 좋아하고 예절이 있네 없네 가르치기 좋아하고 어른대접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수록 정떨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나이 들수록 정떨어지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고정관념에 갇혀있다. 고정관념이 강한 사람들은 대개 세상을 둘로 나눠서만 봅니다. 선과 악, 흙과 백, 좋은 것과 나쁜 것 이렇게 말이죠. 그러다 보니 편견도 심하고 자신은 언제나 선이고 백이니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범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경계의 대상이거나 무찔러야 하는 적으로 여깁니다. 이러다 보니 사람에게 쉽게 적개심을 드러내고 공격적인 거친말과 행동도 서슴없이 합니다. 겁먹은 강아지가 유난스럽게 더 사납게 지저대는 것처럼 이런 분들이 공격적인 것은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세상에 자신이 적응하지 못할까 봐 뒤처질까 봐 겁이 나서 그러는 겁니다. 너무도 많은 생각들, 다양한 삶의 방식에 동의는 할 수 없더라도 그런 것들이 있다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정관념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존재만은 인정해 주면 적개심도 숙으로 들고 세상이 흑백이 아니라 총초년색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적이 아니라 공존해야 할 사람들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이들수록 정떨어진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명령조로 말한다. 해라, 하지 마라, 말끝마다 명령조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생활을 했으니 이해라도 하겠지만 그렇지도 않으면서 명령조로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못된 버릇을 가진 것에 불과합니다. 나쁜 버릇이 들어도 아주 고약한 놈을 골라서 들었습니다. 명령조로 말하는 사람은 남의 말도 잘 듣지 않을 뿐더러 자기 말에 곧바로 대답하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합니다. 정말 안하무인 성격으로 정이 붙을래야 붙을 수가 없습니다. 나이들수록 정떨어지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속 좁다. 사소한 것 하나라도 못 본 척 넘어가지 못하고 까장까장 하나부터 열까지 까칠하게 짚어가며 잘잘못을 따지길 좋아하거나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속이 좁아 별일도 아닌 일에 휙휙 잘도 삐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통점이라면 너그럽지 못하는 것과 모든 것을 자기 편한 쪽으로 생각하고 넘겨직빛까지 잘해서 주변 사람들을 곤혹스럽게 잘 만든다는 겁니다. 상대에 대한 이해심이나 배려가 없는 편협한 사람 주위에는 그래서 사람이 없습니다. 나이들수록 정떨어지는 사람들의 특징, 네 번째, 이중잣대를 들이댄다. 앞뒤 말이 다르고 상황마다 사람에 따라 말이 바뀝니다. 자신에게는 너그럽고 남에게는 야박하죠. 요즘은 이중잣대라는 말보다는 내로남불이라는 편을 더 많이 쓰는 듯 싶습니다만 이중잣대든 내로남불이든 유체이탈 화법을 즐겨 쓰는 사람은 신뢰가 가지 않고 정도 느낄 수 없습니다. 이중잣대를 잘 들이미는 사람은 자신을 융통성이 많고 생각이 유연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흔한데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럭비공 튀듯이 종잡을 수 없는 기준 때문에 어느 장단에 춤을 출지 몰라 함께 바보가 되기 십상입니다. 멍청이가 되지 않으려면 이중잣대를 즐겨 쓰는 사람과는 멀리하는 게 상책입니다. 나이들수록 정떨어지는 사람들의 특징, 다섯 번째, 단정지어 말한다. 세상상 경험 많다고 억측과 추측으로 상생의 나래를 펴는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 바로 단정짓는 겁니다. 앞뒤 전우사용도 모르면서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끌어온 조각들을 조악하게 이어붙여 이야기를 구성합니다. 그리고선 단박에 무릎을 치죠. 창의력이 남다른 사람들이긴 하지만 마음씀이 곱지 않으니 남 괴롭히는 데 사용합니다. 자기 좋은 대로 단정짓고 상대를 몰아붙이는 통에 해명할 길도 없어 상대가 막막합니다. 없었던 일로 오해를 받는 것도 억울한데 당연히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을 갖고서 들켜서 할 말 없는 거라고 또 단정짓고 몰아붙입니다. 자신이 단정졌으면 증거도 돼야 될 텐데 상대편에게 증거를 대라니 미치고 발짝 뛸 노릇이죠. 나이들면 저절로 멀리 있는 것들도 꽤 뚫어볼 수 있는 그 신비한 천리안을 갖게 되는 걸까요? 함부로 단정지어서 사람 잡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알면 알수록 세월 흐르면 흐를수록 정감이 더해지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외롭지도 않고 나이 들어가는 맛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보면 정이 떨어지십니까? 의견을 나눠보면서 우리 자신을 가다듬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정감 있는 어른으로 나이 들어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